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한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권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역사와 나의 24입니다 제대로 된 전도운동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었죠 그것을 회복하는 것에 모든 응답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교회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개개인도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여기에 인도를 받도록 또 알려주는 것이 가장 귀중한 축복입니다 먼저 본문 보기 전에 서론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발인예배 참여하고 또 어제 입간예회 마치고 또 발인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된 축복이 뭘까 먼저는 여러분 좀 기억하실 것은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와 차이가 뭘까라는 부분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육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죠 이걸 위해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것 그게 성도의 자리입니다 불신자는 사실은 영적인 축복을 모르죠 영적인 것들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니까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축복이 아닌데 여러분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하다 돈이 많다 그게 과연 복일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만 아니까 보이는 것만 아니까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육신적이고 잘 살고 잘 먹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데 이 일을 놓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자리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을 투자했는데 우리만 축복된다 아니에요 우리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누묵사님이 무당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한 집안의 어머니가 무당이다 그러면 그 가정과 그의 딸들이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질까 자신만 무당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결국은 자녀들에게 그 가정과 가문에 같이 또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정확해요 출혁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할 때에 3, 4대가 망한다 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데 그 결과는 내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후대들도 망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정확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놓고 우리가 이 일에 육신적인 것들을 투자하고 육신적으로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이 축복 가운데서 우리만 축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복을 내리는 것을 봐요 10편 37편 2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넓기까지 지켜봤는데 의인이 버림 당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법이 없었다는 것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식을 당한 적이 없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실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의 후대를 하늘 축복하신다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의 자손들에게 복이 임하다고 말씀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10편 90편 12절에 다윗이 아니 모세가 우리의 생을 개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돌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이 순식간에 날아간다 했어요 신속히 날아가는데 순식간에 날아간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생을 개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하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는데 15절에 그 복음 때문에 하를 당하고 고난당한 연수대로 그 자손들에게 복이 임한다 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하고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들이 사는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는 기중한 축복된 유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출혈기 20장 6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뭐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제목을 좀 붙인다면요 이게 31번 해가지고 진정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저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로 이 영적인 축복을 모든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축복의 결과가 뭐냐 영적인 축복을 모두어서 종합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은 세계보금화입니다 전도와 성교 세계보금화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범 24장 14절에 모든 역사 교회사 한 개인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 모든 역사가 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개인과 가정과 모든 가문 모든 시대 모든 역사가 결국은 뭐냐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것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여러분의 삶이 방향 맞춰져야 되죠 그대로 쓰게요 여러분 천국보금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했습니다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시간표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가진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237 보구마 세계보구마 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루에서 불을 내려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백해 하리리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게 그러면서 그의 시로말며 천하만민이 뭐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만민이 살아나는 세계보구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를 애급에서 하나님께서 건전했었느냐 가난한 정복을 위해서 세계보구 그래서 영적인 축복의 총결산이 뭐냐 세계보구마에요 영적인 축복의 모든 목표가 뭐냐 세계보구마에요 여기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 구약에 결국 가난한 땅으로 가라 가난한 땅에 대한 그 가난한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가난한 땅은 그렇게 좋지 않은 너무나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왜 오실 메시아 가 가난한 땅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난한 땅으로 가라 이 연약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이게 구약성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요 아니 십자에 죽으시고 죽기 전에 부활 메시지를 주었어요 마태봉 28장 18절 20절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원 16장 15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가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도 성천하기 직전에도 4등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받고 어디에 땅 끝까지 정인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은 한마디로 땅 끝까지 정인되는 세계복음의 영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세계복음의 엄청난 축복된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으로 주신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의 전도운동 속에 이걸 한마디로 말하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잘 되어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다면 안 되어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초등학교의 시작이 뭐냐 결국은 이 언약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1장 1절 3절 8절 초등학교의 시작 아닙니까 그게 감난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릴 때에 오는 결과가 뭐냐 세계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건 기도 안 해도 돼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만 놓고 기도하면 돼요 당연히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는 세계복음화로 열매매도록 돼 있어요 이 속에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이 지난주 아랫게 토요일날 산업성교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죠 산업성교 들으셨죠 서론부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 살아가고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결국 사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끌고 가야 되는데 끌려가고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성경과 멀어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붙잡을 것이 393이라는 거 영증 축복이죠 영증 축복이에요 393 영증 축복의 핵심이에요 393 이걸 붙잡고 초대교회는 이 속에 들어가는 방법인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393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우리 건설님들은 이걸 붙잡고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24 하면은 중요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여기에 25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이 속에 영원한 축복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오는 결과가 237이라 했어요 한마디로 영증 축복에 줍니다 그 영증 축복에 오는 결과가 뭐냐 237이에요 세계보금화에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여기 있죠 138 사실은 영적인 축복을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는데 이 축복의 비밀 가지고 24하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기에 영원한 축복이 나타나면서 그게 어디로 갔느냐 저 로마까지 시작하게 되는 이 축복된 응답이 누려졌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우리 각 교구마다 이제 검찰님들 보고서를 올리는 거 가지고 금요일에 저한테 이렇게 전체적인 보고를 올려요 그런데 물론 다락방이나 또 구역예배 진행되는 거 진행되면 되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구역에서 구역인들이 모여서 예배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보니까 그런데 구역예배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저는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살아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 구역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것보다도 여러분이 응답받는 그 방향 맞추어서 훈련되는 시간들로 제가 마음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자리가 구역예배 안 열려도 괜찮아요 현재 진행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응답받는 자리로 이 훈련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참 감사한 건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와보면 이제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이지만 우리 젊은 우리 젊은 분들이 메시지 이렇게 막 복사하고 하여튼 막 이렇게 돌리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분위기가 새로워 보여요 아 이게 희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 어른들은 뭐 이제 다 그건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예배 참석 이렇게 또 이렇게 모임 참석하는데 젊은이들은 밑에 가가지고 막 복사하고 어떻든 또 같이 메시지를 포럼하고 나눌 부분들을 가지고 복사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너무 아름답게 보여졌어요 너무 또 희망있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어떤 면은 구역예배를 위해서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예배를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은 여러분 류 목사님 직강 들어가지고 하면 돼요 사실 이 메시지도 지난주 이번주 아니고 지난주에 구역공과 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메시지들을 지금 한 주 앞서서 본부에서 나가고 있고 한 주 뒤에 제가 이제 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류 목사님 구역공과 하신 부분을 봅니다 왜 여러분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되니까 바르게 전달해야 되니까 전도자로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걸 바르게 알고 전달해야 되니까 봅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메이지 않아요 왜냐 우리 교회에 맞도록 여러분이 훈련되어 주고 여러분이 응답받고 인도받아 나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건차들 너무 애 먹이지 마라 또 신 목사도 너무 힘들게 그래 월요일 좀 쉬고 그렇게 하라 이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임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왜 월요일 아침부터 불러 모아가지고 애 먹이냐 주일날 해가지고 주일날 해서 건차들도 편하게 또 신 목사도 월요일날 아침에 쉬게 편하게 이렇게 인도받으라 왜 그렇게 애 먹이고 힘들게 피곤하게 만들냐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한 주간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현장을 놓고 응답으로 준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저는 이 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구역예배 공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다면 안 오셔도 돼요 집에서 인터넷 통해가지고 로목사 메시지 틀어놓고 보면 돼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자신들이 훈련받고 여러분 자신들이 응답받고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보는 거하고 직접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그 장소 그 시간에 함께 말씀 붙는 표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축복이 있다면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 이건 반드시 우리뿐만의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영적인 축복의 결론은 뭐냐 세계보금화예요 2, 3, 7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자 어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축복을 주셨어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유일한 구원의 축복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약일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그 여정을 지킬 수 있도록 칼로서 방패로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예정에서 칼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 거기에 오는 결과가 뭐냐 그들의 높은 곳을 모여 발버리로다 대적이 내 앞에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모여 높은 곳을 발버리로다 2, 3, 7입니다 영적인 축복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약일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약일 다 죽었어요 사실은 신명기 33장 29절 이 사실을 놓쳐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가난한 땅을 정복해야 될 후대들에게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여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인도를 따라 나가는 모든 부분의 결론은 뭐냐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되는 2, 3, 7 나라 살리는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영적인 축복을 붙잡고 전동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초대교예요 그래서 초대교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유인물에 보면 결국은 사동결 1장 14절에 이 자리에 가면 법적으로 막는 자리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검종령이 내려서 법적으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이 이 연약 붙잡고 영적인 이 축복을 붙잡고 뭐 했느냐 세 개 보고만 했어요 그 자체가 능력이죠 안 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붙잡은 이 영적인 축복을 붙잡고 그들이 누린 것이 뭐냐 결국은 그들이 세 개 보고만 했어요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은약이 있습니다 미리 가지고 누린 은약 사동결 1장 1절 사동결 1장 3절 사동결 1장 8절 여기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동결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돈에 중요한 보좌의 축복을 미리 말씀하셨고요 은약을 주셨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는 세 개 보고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붙잡은 것이 오직 성령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되고 이 사실을 누리도록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건 어디서든지 성략이 돼 있어요 결국 은약의 결론이에요 이게 구약의 모든 은약이 이것을 향해 달려가지고 지금도 이 은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했어요 이게 교회라고 했고 초대교회가 이 은약을 붙잡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에 대한 것은 여러분 성경 본문에 그 유인물에 보면은 무슨 말씀인가 다 여러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보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 마태봉 12장에도 나오고 12장 28절 29절 특별히 나라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실제로 사동연 중요한 부분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요한봉 14장에도 보면은 가야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누가 보면 10장 29절에도 보면은 뱀과 증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지휘할 근세 그게 어디서나 나라의 비임 보좌의 배경 속 그러면서 오직 성령 요열에서 이미 기록한 것이고 초대교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게 임한 것 여러분 성경 구절은 여러분 보시면 알고요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가지고 누린 은약이었는데 여기에 가지고 누르니까 정확하게 시간표가 온다는 미리 보고 누린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은약만 붙잡고 있으면요 시간표는 옵니다 그 시간은 그 시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정확하게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맞추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할 것 없다 할 것 없다 라는 부분들은 뭐냐 우리는 사실 이것만 붙잡으면은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 그게 초대교회에 미리 보고 누린 시간표가 뭡니까 24시 25시 영원입니다 이 은약 붙잡고 24시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진짜 이 은약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시에 축복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결국은 작품이 되어지는 남이사 안진뱅이를 읽히고 거의 몇 백 년 조간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사마리의 성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말 미야마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고 영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 영원한 기한 축복된 응답이 작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확실한 시간표 능력 문들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사동의 2장이죠 다섯 가지 능력이 나타나고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입니다 그 성경구절 쭉 나와 있죠 사동의 2장 1절에서 4절 쭉 읽어보면 그대로 이게 다섯 가지 마가다빵에 나타난 능력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시간표와 다섯 가지 문 너무나 자세하게 읽어가면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걸 쭉 읽어가면서 성경구절은 이미 여러분 많은 훈련되었기 때문에 다 매치가 될 겁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매치가 될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보금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 보금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래서 보금 안에서 우리가 보금 운동하고 전도 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전도 운동하는 이 보금의 역사는 이미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미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고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 고린대전서 15장 58절입니다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뭐냐 보금 안에서 정말로 전도 운동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방향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월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한다 이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보금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금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여러분에게 잘한 만큼 더 큰 손해로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보금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손해 온다 보금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 결국 하는 것이 뭡니까? 인본주식을 뺏기도 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방법 뺏기도 됩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금 위한 헌신들 정말로 전도운동을 놓고 초대교에 일어난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이 일에 자그마한 중심을 가지고 인도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는 큰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을 보고 사회가지 마시고 미래를 보면서 사회가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은 전도운동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적인 축복을 붙잡으므로 이 축복의 비밀들을 회복하고 누리는 기한 축복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축복의 결론이 2, 3, 7 나라 살리는 것인데 일찌감치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다른 것 전달하지 않고 이 축복의 역사를 전달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축복들을 붙잡고 누림으로 실제적인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이 2, 3, 7의 은약 승치하는 그 축복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이지 않는 복음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은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날마다 이 축복된 복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내게 먼저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들 되게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붙잡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함으로 정말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위에 이들이 숨기는 모든 구역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